최재형씨와 원식씨와 저희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 번 뵀었고 우리 팬들하고 자리할 때 벌써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들 많이.. 주영이가 행사를 많이 다니나봐 행사를 하고 앉았어요 여기서 우리 지금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보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들은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이런 걸 떠나서 제 사장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테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2004년부터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 났자마다 생각을 많이 좀 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저는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필으로 우여곡절을 제가 헤쳐나온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제 수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을때로 그런 생각도 하고 요즘 뭐 저는 그냥 뭐 저희 동영이가 이제 보셨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이가 일도 많이 하고 뭐 어저께도 제가 이제 녹화 끝나고 한 12시 한 10분 정도 되더라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어저께 저희 마침 또 저희 집에서 어저께 이제 동영이 친구가 자고 오늘 아침부터 뭐 촬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잠깐 촬영 같이 해줬는데 그냥 뭐 고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팬클럽이 또 회원을 받지 않잖아요. 더이상. 그죠? 내가 약간 갈라압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다들 뭐 어려운 일들도 계시고. 뭐 저도 이렇게 또. 뭐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돈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 제가 저한테 뭐 그러죠. 사실 저는 요즘 일과가 제가 뭐 요즘 프로그램 뭐. 전전문학 저랑 뭐 해서 과학권 만나면 야 너 몇 개 하냐 뭐 그러는데. 저는 요즘 프로그램 한. 지금 한 10개월째 지금 뭐 한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와서 방문 갔다가 저녁때 와서 집에 와서 쉬고. 뭐 술도 안 먹은 지 벌써 한 20개월 정도 됐으니까. 근데 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그냥 지금 현재 뭐 일 들어오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냥 뭐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리고 뭐 남들은 뭐 대상 탔다고 하는데. 뭐 상임은 중요하니까. 저야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저야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즐거워했지만. 사실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했던 방송들.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평생 가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50이고 그러면. 사실 그래도 한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하면은. 존경까지는 아직도. 근데 저는 뭐 존경 이런 거는 뭐 포기한 지 애진작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나마 저희 동현이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집안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비뚤어 나가지 않게. 제가 그래도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도. 경윤이가 뭐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뭐 이런 자리는 자주 만들지 맙시다. 그래서. 그래서 각자 열심히 사시고. 뭐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뵙고. 상륙 사주 numer so. 선uri 이곳으로 또 인사를 하고 원래 또 뭐 서로 연예인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하시면hips 수 많이 드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뭐 예약비용 뭐. 남 된다 그러는데. 제가 earned just 200 정도만 되고. 3 약간 제가. 남ультätze. 300까지는 내가 내고 가는 건 아닌 것같이. 내가 가장 먼저 내고. 아 이따가 제가 뭐 1시간 내 glass window 일 Apply. 뭐 또 이따가 또. 제가 또 어느장을 가볼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